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대 강령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본문은 2014년 우리 예원의 전교인 집중새벽기도회 때 나의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로 우리 집중새벽기도회가 진행되었을 때 또 단위 목사님께서 다루셨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주일강단 제목 안에는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종기케 되어지고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제일 목적도 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과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하여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한 칼비는 성경은 두 가지의 성경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기록된 성경이고 또 하나는 열려진 성경, 바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 또 민물조차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그릇, 볼펜, 이 작은 하나도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류는 모든 인생의 목적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영광을 오히려 가로채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중심으로 철저히 물질과 성공 중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여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43절에도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어지는 이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극심했던 지역입니다. 지역 안에 10개 이상의 신전에 있었고 고린도 교회 안에도 지금 분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내답하는 고기 대부분이 이미 이 신전에 재물로 들여졌던 고기들이 내려와서 이제 판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상 재물로 들여졌던 이 음식을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또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의견으로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바오는 이 일에 대해서 먹는 일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바로 우리의 양심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이 먹던지 마시던지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마태봉 5장 16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먼저 믿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영육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조경상 목사님을 통하여서 다섯 가지 오행시 바로 하나님 영광으로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하,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교회로 불려주고 있는 초대교회는 바로 이 하나 되는 일에 힘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교회가 먼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성삼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또 구원사역은 성삼의 하나님의 합동작품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죄사함과 부활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자 2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창조작업과 또 재창조의 작업인 이 구원의 사역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3의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구상의 유일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있습니다. 공통부모로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예수님을 믿는 이 공통부모를 가진 이 교회만이 유일하게 영적인 가족으로 영적인 권속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체의 의식을 갖고 바로 한몸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틈을 타게 되어지고 피차 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덕을 보이지 못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소 5장 26절 말씀에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대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내가 걸림돌인지 아니면 내가 디딤돌에 정말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한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무엇이냐? 나를 내려놓는 성도가 되십시오.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나를 내려놓지 못함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미션이 뭐냐? 마태복음 10장 38절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닌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벌써 힘써 지키라고 할 때는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도 하나 되는 비결이 뭐냐?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 되는 비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던 초대교회는 자신을 내려놓은 것뿐만 아니라 함께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인종차별도 없었고 지위 고화를 막론하고 신분의 구별까지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가졌던 모든 배경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려놓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붙잡았습니다. 이처럼 진짜를 발견한 자는 가짜를 내려놓을 수 있고 진짜 본론을 붙잡은 자는 소론적인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도 많이 각인되어버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옛 틀들을 날마다 복음으로 새롭게 각인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뿌리내리고 기도로 체질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새 틀로 날마다 기경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내 힘이 아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권능을 힘입는 힘입는 성령 충만 갈라데서 2장 20절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단을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해서 분열시키지만 성령은 이제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복종하고 유일하게 만류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통일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여전히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을 점검해 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는 오늘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님입니다. 바로 님, 주님과 함께 풍성한 교제를 가지십시오.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을 때는 누구나 할렐루야 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삶의 터전으로 나왔을 때 진짜 나의 삶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욕심과 함께할 때는 내 정욕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인마은우에를 축복을 누릴 때린 우리가 어떠한 장소를 막론하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교회가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교제를 놓쳐버린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이 따르고 또 신앙의 삶이 따르고 이분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말씀하셨냐 10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의인,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함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반드시 살려내되는 사명이 있지만 영국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의 헤롯 왕을 보면 헤롯이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백성들이 이것을 듣고 뭐라 얘기하냐,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힘써 외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냐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 이충에 먹혀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 누리는 것 가장 무서운 교만이고 가장 무서운 죄가 되어집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복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절제되어지고 제한되어야 된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자유하다고 해서 모든 것에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가 때로는 방종이 되어질 수 있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에게 때로는 시험거리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믿음의 지체들을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거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때로는 한계가 있는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 그로말미야만 우리가 비로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지체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과 정말 불신자들 앞에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가 어떠한 이 덕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나의 기도처럼 바로 기도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주님과 은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께서 이것을 가장 1순위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다윗과 요셉을 보더라도 그들은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같은 세상 현장 속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일에 방향을 맞추었습니다. 기도에 보내보이신 예수님처럼 또 기도의 삶을 살아왔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여러분들께서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을 네마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고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더욱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룹말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영광스러운 송도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바로 영광스러운 사명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진행하실 세계복음 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 하에의 증인으로 또 전도자로 237나라 살리의 서미스로 불러주셨습니다. 너무도 영광스러운 이 사명 앞에 사도마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처럼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생명과의 가치를 발견하는 만큼 당연히 생명과의 헌신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마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도 사나주구나 오직 그리스도만 종기케 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그로말미야마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아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 받은 자 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부른받았다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 또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을 여러분 참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의 멸류관 또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영화롭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골로세서 3장 4절에도 우리 생명의 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역사의 종말인 그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영광의 자랑에 의의의 멸류관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영광스러운 성도의 사명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리고 사천 말씀 운동과 본당 헌당 나가 이삼칠나라 복음하에 기둥같이 쓰임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광야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열 번이나 배신하고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았습니다. 출입국기 3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신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10개 명을 받기 위해서 신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밤낮으로 40일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화지 형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하여 송화지를 부어 만들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우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같은 광야에 계셨지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오히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4단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마귀가 어떤 욕을 하냐 마태복음 4장 8절의 10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안 망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말을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또 광야 같은 전도현장 속에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것인지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52조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바로 우리의 검이 되어져서 이러한 영국적 싸움에 여러분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영국의 청교도 소설가인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왜 우리 인생에 기쁨이 없는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어제 이 문구를 읽어보면서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 모든 창조의 이유 창조 원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바로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이 흐리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광야 같은 척박한 현장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 현장에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 오대지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섯 가지 영적 삶의 롤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만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 되는 이래 정말 영광스러운 전도 천국보금을 전파하고 광야 같은 현장 속에서 정말 빛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도로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제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빛의 존재로 살 수 있냐 이미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자체가 바로 빛된 존재의 삶을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도통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내가 이 학교를 갈까 저 학교로 갈까 내가 이 직장을 갈까 말까 어떤 때는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많은 갈등이 있을 것이고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우리가 성경 66권 1189장과 31,173절의 모든 절들을 다 찾아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올바른 해석을 하기가 힘듭니다. 분명히 우리가 무엇인가 문제와 사건 앞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 솔직히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고 내가 내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사실 갈등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냐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는가 이것이 정말 복음의 유익이 되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기준이 되신다면 절대 우리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고 지음받은 목적이고 구원받은 목적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다시 묵상하게 됐습니다. 먹던지 삶의 삶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가 여기 담겨있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말을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로 말미야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건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는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들입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메시아 이 곡을 작곡했던 헨델은 악보 끝에 늘 S D G 라는 약자를 썼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 모든 삶에 늘 SDG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또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통한 즐거움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